인간의 경제가 위기의 철학이었습니다. 인간의 사태가 남부의 사태의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인간의 경제에 대해서 더욱더 심사해 주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경제에 대해서 더욱더 심사해 주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환희주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의 국가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에 의한 경제와 참여 중앙을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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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